네, 이번 주말도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 하늘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말 대기 상황 전소영 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도 답답한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미세먼지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쁜 단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전 권역에서도 나쁜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계속 이렇게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고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수치 보시면 현재 서울은 6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는 77마이크로그램까지 수치가 올라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기와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비 소식이 있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대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6도, 강릉과 전주가 8도, 대구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